방법이 없을까? 성공 확률은 10% 미만입니다. 그럼 이제 우리 어떡해. 미자 씨. 저희가 아이를 키울 상황은 안 돼서요.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낳으라는 거네요. 아이를 지우려는 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정말 사랑해 줄게요. 왜? 매달 정기 검사 때마다 수고비 500만 출생 신고까지 완료하시면 성과금 명목으로 5천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. 지내실 집도 마련해 드릴게요. 왜 저희예요? 알아봤었죠. 우린 뱃속에 있는 애가 필요하니까. 에? 오늘 진료 잘 받으시고 우리 금방 봐요. 모험이 생각해보니까 계약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. 아, 살벌하네. 돈이 문제지. 우리 넷이서 정말 잘해봐요. 마음 단단히 먹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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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